다음은 누구야? 제 건... 뭐야 이거? 아, 한 수만 도전 끝에... 뭐야 이 포도? 누구 거예요? 이건 제 겁니다 제 건 쉬워요 갔다 오겠습니다 제 것은 그냥 표정입니다 아, 귀여워 아, 열받네요 표정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킹받네요 되게 킹받네요 포도가 눈이고요 네 이제 없애서 포도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, 좋아요 포도 동략이야? 뭐? 포도를 깨야 하는 거야? 포도가 깨지네? 신기하다 포도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포도를 공략하는 거구나 와 와 와 아 이거 너무 쉽게 만들었다 아닌데요? 다섯 번 밖에 안 남았네 턴 야 이게 턴을 잘 생각해 턴으로 난이도 조절했네 깨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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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두 번? 두 번? 조국 위꺼 키위 그렇지 깼다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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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 오렌지 네 개 짠 땅 밖에 깼네 땅 밖에 깼네 아니 이거 어려운데? 내가 턴수를 좀 적게 했구나 턴 조국 위꺼 키위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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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